10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 가지고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좀 길죠? 그래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어찌 그리 아름답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들과 어찌 그리 아름답소 제가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필기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아마 그 아멘 소리가 누저지까지 들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길을 잘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동안에 매일 새로운 인사법을 알려드리겠어요 오늘은 어찌 그리 아름답소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왜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름답지 보면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다른 건 욕심 없어도 내가 은혜 받는 것만큼은 뒤질 수 없다 하면서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서로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답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몰래 아름답게 생겼지만 제가 이번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받는데 공항에서부터 아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하러 갔는데 아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가 정말 계속 기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한쪽으로는 조금 죄송했어요 이런 인사를 받으려면 몸무게가 확 줄어가지고 쓰러질랑 말랑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와야 이게 인사랑 맞는 건데 말이에요 아 이거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그런 거 이상해요 저는 금식하고 나도 그 다음에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갑절이나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어디서나 잘 자고 무엇이나 잘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동부 시간으로 하면 이게 몇 시에요 지금 벌써 11시 40분이에요 늦어질 시간을 하면 11시 40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 타고 타자마자 자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릴 때까지 화장실 한 번 갔다 오고 나서는 계속 잤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 없습니다 또 어디서나 뭐든지 잘 먹으니까 지금 와서 점심 저녁 아주 곱빼기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대여섯 시간 설교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저 하나님은 안 돼요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지만 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고태형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교단관계 해소를 통한 단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 베드로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징조를 봐야 되잖아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군데군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는 미혹하는 자들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리라 또한 난리와 소문이 있을 것이라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마가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수많은 난리 소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 등 뿐만 아니라 전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이 있음을 맞으면 전쟁이 계속되어 왔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뿐만 아니라 마약과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가난과의 전쟁 계속 전쟁이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천주의 지변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소문을 듣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8절을 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 즉 마지막 진조의 서막이 열렸다는 표현입니다 정말 천재 지변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고 또한 덤덤 심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11년 10월에 발표된 중앙일보에서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 탑10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21세기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됐어요? 17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발표가 2011년에 나온 거니까 한 10년 만에 21세기 10년 만에 있었던 그 10년 거간에 있었던 최악의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 첫 번째가 2010년에 있었던 아이티 대지진입니다 31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가 2004년도에 있었던 인도의 쓰나미입니다 이 쓰나미는 인도네시아에서 터졌던 지진 9.0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쓰나미였는데 23만 명이 죽었어요 세 번째는 2008년에 있었던 미얀마 사이클로 나르기스 태풍입니다 엄청난 태풍으로 말하면 아마 14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2005년에 있었던 인도 카슈미리 지진인데 8만 6천 명이 죽었고 다섯 번째는 2008년에 있던 중국 수찬성 지진이 6만 9,197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섯 번째 2010년에 있었던 러시아의 폭염으로 인해서 5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일곱 번째 2003년도에 있었던 이란 지진으로 4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덟 번째 2003년도에 있었던 유럽 폭염으로 인해서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홉 번째 2011년 일본 지진 또 해일로 인해서 1만 8천 4백 명이 죽었습니다 10번째 2001년 인도 구자라트 지진으로 말미암아 1만 9,727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한 번 10개 이 10개 사건의 사망자 수를 더해봤더니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2만 4천 32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10년 거간에 그것도 탑10만 뽑은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상의 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국은 총기 비극의 나라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매일 95명이 죽습니다 피살 또는 자살 또는 오발로 인해서 매일 95명이 죽는데 다 합쳐보면 연간 3만 5천 명이 총기 사건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OECD 멤버 나라들 중에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중에 지난 11년째 자살률이 제일 높은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느냐 매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38분이면 우리가 빨리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나오는데 한 30분 40분 걸려요 그때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해요 2015년 통계를 보면 그 한 해에 1만 3천 8백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점점 타락하고 있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다른 종교들은 다 포용된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들에게는 굉장히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 일로 말면 아마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슈 때문에 우리가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성애 이슈 때문에 떠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에 드러난 것이고 실제적으로 가장 더 큰 이슈는 뭐냐면 authority of bible 성경의 권위가 이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물론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고 더더욱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크리스찬 디나문의 교단에서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사회과학이 또는 의학이 인간 철학이 틈며 스며들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자에게 그 죄가 아니니까 그대로 안수를 주기 시작하더니 동성애자 결혼을 통과시켰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장로교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교회 시카고에 있는 4th Presbyan Church 5천명 이상이 넘는 교회에 단임 목사가 여자분인데 그분이 퍼블리클리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교단의 46%의 목사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그 말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상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른 이름을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을까? 그것도 지금 종교계획 500주년의 해를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종교계획 500주년의 해 500년 전에 교회를 대항해서 캐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장 가장 몸 아프라고 외쳤던 것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 백 투 더 바이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는데 그래서 탄생한 개혁 교단 개혁 교회 대표적인 교단들이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종교계획 500주년의 해를 지나면서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개혁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500년 전에 탄생한 교회들인데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의 운동은 끊임없이 펼쳐져야 됐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 성경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명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가 관용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죄가 관용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속 후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전에 스티비 원더 여러분 스티비 원더가 누군지 아세요? 흑인 블라인드 소경 맹인 가수 있죠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어요 스티비 원더하고 또 골프의 신화적인 존재라고 하는 누구예요? 잭 니콜라스 이 두 사람이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다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자연히 골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스티비 원더가 자기도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잭 니콜라스가 깜짝 놀랐죠 미안하지만 당신은 앞을 못 봤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느냐 우리 내 캐디가 도와준다 내 캐디가 티샷을 할 수 있도록 딱 세답을 해주고 내 포지션을 잡아준 후에 딱 뛰어내려가서는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해서 내가 딱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디가 또 그 볼을 찾아가지고서는 이제 페이웨이에서 필드에서 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아주고 또 막 뛰어내려가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딱 친다는 거예요 잭 니콜라스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린에 올라가가지고 퍼팅은 어떻게 하느냐 퍼팅도 퍼팅을 할 수 있도록 내 캐디가 딱 포지션을 잡아준 후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구멍에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멍 소리나는 쪽으로 탁 쳐주고 잭 니콜라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그럼 언제 한번 나하고 한번 같이 치자 그랬더니 스티비 원더가 아, of course 근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얘기를 안 하면 안 친다 잭 한 말이 그럼 얼마 내게 할까 한 홀당 만 불 내기를 하자 잭 니콜라스가 you know that serious money 그렇게 많이 내게 해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of course 하자는 거야 언제 칠까 잭 니콜라스가 물었더니 어느 날 밤이든 괜찮다 그랬더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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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끔찍한 자연재해들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현상들 죄로 덮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심부름꾼을 하는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의 영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이제는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 내딛고 내닫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에 묻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진리 편에 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수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느껴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만물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말세의 징조가 짙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저는 이 것을 리사이클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리사이클링 그레이스 오브 갓 이게 하나님의 프로페션이에요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비즈니스를 하셨는지 아세요? 처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실 때부터 하나님은 바로 새롭게 하시는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갖다 버릴 때 여기서도 분리수거하죠 저희 집은 참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누저지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LA에 와서 부목사 생활할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단임 목회지에 나가서 저는 한 번 두 번 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누저지로 돌아가서 또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개척교회 하고 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20년 됐는데 하나 둘 셋 네 번 이사를 했어요 이야 이게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이사를 하니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혼돈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네마다 리사이클 쓰레기 버리는 요일이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처럼 내가 와이프를 도와주겠다고서는 아침에 가서 쓰레기를 딱 갖다가 내놨는데 들어오자마자 오늘 그거 안 가져가는 날이야 다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건 지난 동네에서 그랬던 거예요 동네마다 이게 신문지하고 카드보드 박스하고 읽어내 놓는 날 또 앨루미늄 또 글래스 뭐 이런 거 내놓는 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또 갖다가 내놓을 때마다 저는 가끔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거 가지고 나가면 우리 뭐 했죠 몇밖에 먹었잖아요 강냉이도 주고 그런데 요즘 돈 내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사이클링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비즈니스입니까 이건 다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가치도 없어서 버려지는 것인데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재생시키잖아요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잖아요 가치 있는 것으로 되어서 나오잖아요 마치 새것과 같이 돼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리사이클 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리사이클 시키는 거예요 재생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이가 40이 됐을 때에 나가서 힘쓰다가 오히려 도망가게 됐죠 애굽 병사를 쳐죽이고서 그것이 들통나게 됐으니까 미대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성경 이 교회 성경 지식이 대단하네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지금 속으로 다 마치셨어요 40년을 갔다가 피난 생활을 하여 40년 만에 하나님께 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바로에게 앞에 가서 서라 제가 누구 간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40년 전에는 모세가 생각하기를 I am somebody I have power I have connections I have wisdom I have strength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다가 I am somebody 했다가 그냥 폭삭 쓰러져버리고 실패해가지고서는 도망가서 하나님이 80살에 불렀을 때는 I am nobody sir 내가 누구 간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리사이클 시켰잖아요 그때 모세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장인 양이에요 장인 양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재생시키셔서 출애급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죠 십계명을 받게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성경에는 다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이 리사이클 시킨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며 핍박하던 사울이 리사이클돼서 파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리사이클 시키신 무명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회복시켜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좋지 못한 동기로 물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안식일의 이슈로 인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 앞에 컨프론테이션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랑을 외치며 자비와 극류를 베푸시는 나살에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올가멜라고 하고 그렇다 하게 되면 또 안식일 법을 어겼다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예수님이 간단히 예를 듭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은언하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죄목이 되어서 빗박을 받게 되고 빗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면서도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구원과 회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미움과 빗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리사이클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는 나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여러분 갈대는 팔레스타인 땅 갈릴리 호수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흔히 보는 것이 갈대입니다 갈대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미풍에도 흔들립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면 꺾어집니다 거친 물결에 쉽게 넘어갑니다 아침 일찍 동물이 물을 마시려고 갈대밭을 지나가면 그 주변의 갈대들이 꺾어집니다 낚시꾼이 고기 잡으러 오면서 갈대팟을 지나가게 되면 그 지나가는 주변의 갈대들이 상하고 쉽게 꺾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 약한 갈대가 상한 갈대 상하기까지 했으니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당시에는 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다 해가면 이제는 심지의 불이 꺼져갑니다 가물가물하다가 빛을 잃기 시작을 하고 끝내는 연기만 나는 것이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노화로 인해서 약해진 사람들 이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 실수, 내 처한 환경이나 삶의 거친 풍파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바랄 수 없는 사람이 되고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의 무심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입은 부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학대를 받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생을 포기하려는 지경에 사람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들, 상처입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 일터에 어쩌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다르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 이제는 상한 갈대와 같이 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돼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고 쓸모가 없어 보이면 아예 집 밟아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주 왕래하던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발걸음이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우리가 싸매워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혹시 서부활극이나 어떤 보이스카우트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면서 성냥 없이 불 피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바짝 마른 나뭇조각 가지들 그 주변에 바짝 마른 풀들을 주워가지고 저는 쌓아놓고 막 비벼대기 시작을 하죠 한참 비벼대다 보면 연기가 나기 시작 그 연기를 보는 순간 흥분을 해가지고 기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비벼대다 말이죠 더 열심히 비벼대다 보면 결국은 연기가 막 나다가 불이 조금 탁 붙기 시작하면 허허허허허허허 하고 불이 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길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운이 불어들어서 일어나 새로운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욕과 소망과 확신이 넘쳐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리사이클링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아무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면서 쓸모가 있다면 이 사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한번 잡아볼까 하나의 수단 못된 생각과 못된 일의 수단으로만 써볼까 했던 이 인생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되 자신이 그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문등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등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일부러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아니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그냥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일부러 손을 대셨을까 그렇잖아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되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되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만져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문등병자는 불취의 병이었습니다 또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내에 들어와 살지를 못했습니다 성 밖에 가야 돼요 낮에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 문등병자들은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일부러라도 표현을 해야 됐습니다 언클린 언클린 나는 부정하다 왜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되지 않냐 하도록 다른 사람들과 혹이라도 액시던틀리라도 접촉이 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서 또한 정결식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를 집안에 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내쳐서 내야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절망적인 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셨죠 이것은 육체적인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병이 생겼고 영적으로 단절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일부러 손을 대셨습니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사람을 느껴보지 못한 문득 병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아마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나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도 회복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는 바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셔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입니다 저마다 돌을 집어들고 치려던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돌로 치라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그 자리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사마리아 음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 살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참으로 놀라운 대화의 기술을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물을 길러 나온 연이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 점점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배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막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물을 내게로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물 길로 나올 필요 없게 해줘 왜?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사람들 송파락지 받기 싫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깊숙한 문제를 만져주기 시작을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놈!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쩌면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깜짝 놀란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여호화를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의 대화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여인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대화를 바꾸기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얘기하실 때는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 엄청난 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만 하는 이 죄 또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뭐라고 익숙할 수 없는 내가 범한 이 추한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죄사함의 제사를 제대로 드린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로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찾아오느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는데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대화를 마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라 자기 자신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리로 가져왔던 그 항아리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보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피하면서 회피하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추한 보독적으로 타락한 자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아침 일찍이 음물가에 물을 기리로 나왔지만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을 다 회피해서 정어때가 돼서야 혼자 물을 기리로 나오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것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나에게 고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증거한 이벤젤리스트가 됐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재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재생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저 자기 죄를 누가 알까 봐 숨기면서 살던 사람들이 7,800명, 1000명 된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재생시켜 주신 은혜 안에서 이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리사이클링 그레이스입니다 재생시켜 주신 성경에는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뿐입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지만 그럴 수밖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재생시키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이밤에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참 야망찬 정치인이었던 척 콜슨 척 콜슨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미국의 제 37대 대통령이었던 루차 닉슨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게 해첳맨이었어요 해첳맨 해첳맨이라는 게 뭐예요 구준이를 도마타하는 사람이에요 구준이를 도마타하는 사람 굉장히 좋게 들리죠 구준이를 도마타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사람들이 한 사람들은 뭐냐면 살인 청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그 대통령에게 거슬리 있는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낸 사람이 바로 이 척 콜슨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해첳맨이에요 살인 청구업자에요 한 번 이 척 콜슨에 눈에 거슬리게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 보좌관이었는데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이 앞서서 구준이를 다 맡아서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워러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워러게이트 사건으로만이 아마 척 콜슨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말려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고 정말 누구도 누구도 참 그 앞에서는 어깨를 펼 수 없었던 이 척 콜슨이 7개월 동안 알라바마에 있는 맥스웰 프리즈데 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척 콜슨을 위해서 그가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973년에 척 콜슨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것이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것입니다 프리즌 펠로우십을 1973년에 시작을 하고 몇 해가 지나서 그 다음에 그 프리즌 펠로우십이 프리즌 펠로우십 인터내셔널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 갇힌 자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풀려나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했던 프리즌 펠로우십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행사를 한지 모르는데 크리스마스게 되면 프리즌 펠로우십에서 하는 엔젤 추리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엔젤 추리 미니스트리는 감옥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돼도 부모에게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어린아이들 그들을 찾아가 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우리 집에는 몇 살 몇 살 몇 살 된 아이들이 있다고 적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연령에 맞추어서 그 명단을 받아 교회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100명 아이들 또는 120명 아이들 명단을 받아옵니다 그럼 교인들이 엔젤 추리 추리에다가 엔젤 모양의 종이를 달아 놔요 그걸 뽑으면 거기에 그 아이들의 이름과 나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물을 사가지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대신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해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보금을 전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들이 뭐라 첫 콜스네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201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전 세계적으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는 1993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하던 첫 콜스네을 하나님께서는 재생시키셔서 전 세계에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오늘도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프리즘 펠로우십의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첫 콜스네 감옥에 갔을 때 그 인생은 이제 끝났다 특별히 첫 콜스네에게 당했던 정치인들은 얼마나 얼마나 신나했는지 모릅니다 정치계의 살인 청부업자라고 했던 이 첫 콜스네 저 사람 인생은 이제 끝났다 했는데 첫 콜스네의 인생은 오히려 영원에 잇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앵무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마 여러분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얘기도 목사님이 하면 더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노초녀가 출근을 합니다 출근길에 펫샵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 이 펫샵 주인이 앵무새를 길가에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나가면서 앵무새를 보고 저 앵무새가 참 귀엽다 하고 지나갔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헤이 레이디 돌아보니까 앵무새가 부르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귀엽게 생길 뿐만 아니라 기특하게 말도 하네 그러는 순간 앵무새가 You're ugly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기분 잡쳤어요 그 다음날도 출근을 하는데 역시 앵무새가 나와 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또 부르는 거예요 헤이 레이디 돌아보니까 앵무새가 You're ugly 너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뛰어들어갔어요 펫샵에 들어가가지고 펫샵 주인한테 여보시오 아니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쳐주려고 하면 저 점잖은 말을 가르쳐주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You're ugly가 뭡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앵무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지만은 신경은 이 뒤에 다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헤이 레이디 하고 부르는 거예요 싹 돌아서면서 앵무새를 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가 You know 그러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는 거예요 You know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내 인생에 깨진 조각 왜 때로는 내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신지와 같이 느껴지는지 You know 내 개인의 문제 또는 개인의 실패 내 가정의 아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부부 사이에 받은 상처 교회 앞에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내 모습 누가 알까 봐 꼭 감추고 다녔던 내 안의 상처 우리 가정의 수치 You know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한쪽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걸 얼마나 감추면서 생활했겠습니까 괜찮은 것처럼 옷을 지어 만들어서 입기도 했겠죠 거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것이 혹이라도 두드러지게 보여질까 봐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꼭 그렇게 하셔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손을 꼭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순종하면서 그 손을 내미는 순간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회복되었습니다 새롭게 되고 되지 못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능히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요 사랑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레드 크레닉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가 계십니다 설교학 교수예요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이분은 narrative preaching 이야기식 설교학의 대가입니다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어린아이 어른 노인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하면 누구나 관심 있게 들어요 재미있어서 빨려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 어이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임팩트를 주면서 우리의 가슴에 파고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식 설교가 이 설교를 가르치는 분이 바로 프레드 크레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책을 좋아했고 그분의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요즘 제너레이션 카세트 테이프 그러면 그 뭐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크레닉 교수가 한 얘기예요 이 크레닉 교수 부부가 유명해지니까 유명세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케이션을 제대로 못 가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광지에 가게 되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프라이벗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케이션을 가도 베케이션이 안 되니까 한 해에는 이 크레닉 교수 부부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여보 우리 여보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좀 며칠 쉬다 오자 그리고 찾아간 것이 테네시주의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저베이션 한 호텔에 체킨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서는 그 호텔 가까이 있는 동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음식을 오다를 했어요 그때까지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오붓하게 잘 며칠 쉬다 갈 수 있게 되겠다 그런데 한 노인이 식당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거든 크레닉 교수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말을 건넨 거예요 당신들 여기 처음 오셨습니까 그리고 크레닉 교수가 Yes, we are just visiting 우리 그냥 방문 온 사람들입니다 노인이 그 다음에 물어본 거예요 So, what do you do for living? 그럼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교수가 이제 머리가 착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면서 또 목사인데 교수라고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뭐 가르치느냐 이러면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I'm a pastor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가 주변에 있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제가 아까 이사 많이 다녔다고 그랬죠 이사 갈 때마다 새로운 이발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발소에 가면요 남자들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마 미용소에서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다 들어보면 다 전문가라 정치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팀은 왜 개를 감독으로 세워가지고 아니 명단 봐 이 선 얘가 들어가고 얘가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전략을 그걸 전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겨우 꽤 턱 거래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덕으로 그냥 월드컵 진출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얘기가 퍼져가면 다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전문가 식으로 얘기를 하려니까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발소가 처음 온 고객을 머리를 깎아줄 때에 머리를 깎아주기 시작하고 한 3, 4분 지나게 되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도 새로 찾아갔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대답을 했죠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사람들이 목사가 옆에 있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크레다 교수가 I'm a preacher 난 목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인이 갈 줄 알았는데 가기는 그냥 의자를 하나 끌어다가 앉는 거예요 내가 목사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고서는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 자기는 어렸을 때에 유보가로 태어나서 자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엘레저렘의 차일드로 태어난 거죠 요즘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동네에서 그게 가습거리가 됐는데 그땐 더 왔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길을 갈 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초등학교 다니면에서도 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죽어도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넌 누구 아들이냐 그 질문을 받으면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는 어린 마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어른들에 의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도 내가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으면 하는 소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소문이 퍼지면 너무나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가되 예배 시작한 지 한 후 5분 있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도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나오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갔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 주일에 또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또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갔을 때는 어른들을 따라서는 예배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그리고 예배를 들이다 보니까 벌써 축도까지 다 끝난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 틈에 끼워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큰 손이 자기 어깨를 턱 잡더라는 거라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자기 어깨를 잡고 자기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을 자기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넌 누구 집 아들이냐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자기 얼굴이 밝혀지고 가슴이 막 파운딩을 뛰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목사님이 어깨를 잡고 있고 앞뒤에 사람들이 딱 서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닮은 데가 있어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노인이 쾌다 교수 부부에게 그 쾌의 얘기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그 순간 이후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엔조이 워 디넌 식사 잘 하십시오 그러고 나가신 거예요 웨이트레스가 음식을 갖다가 테이블에 놓으면서 크레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know who that is 지금 나간 저 노인이 누군지 아세요 No 이름을 못 물어봤네요 아 그래요 지금 나가신 저 노인이 바로 우리 테니스주의 주지사를 지내신 벤 후퍼씨입니다 그 테니스주의 조그만 마을의 한 목사님이 어른들 틈에 끼어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기특하다 기특하다 생각이 들었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의 리더들에게 물었지요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요 자초지점을 다 듣게 된 목사님 내가 저 아이에게 꼭 이 말을 들려줘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계시다가 그날 예배 후에 일부러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 어깨를 잡고 자기를 쳐다보는 어린 벤 후퍼에게 말씀을 주셨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작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You know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내 손을 내밀라 감추고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에 이 손 마른 손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고 성한 손을 내밀었으면 고쳐졌을까 다행히도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정하면서 자기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인 이쪽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 손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니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순정합니다 주여 내 손을 내밉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상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음으로 순정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에 깨어진 문제 수치스러운 부분 감추고 싶어서 지금까지 혼자서 끌어안고 살아온 이 모든 것들 결혼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회에서 실패하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워진 내 모습 지도자로서 실패한 모습 깨어진 내 인생의 조각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깨어진 우리의 조각들을 다 모으셔서 리사이클 시켜 주십니다 새것이 되게 하십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저녁이 그런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신실하신 재생사업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가운데로 몰고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이전에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의 깨어진 조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주의 음성에 주여 내가 내 손을 내밉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정하면서 내 손을 내미는 심정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 다 내려놓으며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내가 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참 오늘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만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승불도 끄지 않으신 주님의 그 은혜 재생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주 안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믿음의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최생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주여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우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하니 주의 음성에 온전히 순전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하나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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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